엄마 내가 500원짜리로 가득 채워놓은 내 저금통 알지? 평생을 모은 내 전 재산 그 녀석이 늘 있던 곳에 있지 아니하고 어느 곳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어 혹시 오랜만에 집에 들렀다 사라진 언니가 이 사건과 관련이 있을까? 잊어라 우리 동생 일반 통장으로 옮겨주세요 경찰 공무원 준비하고 있어요 저 같은 사람 잡아 쳐놓겠다고 500원 넣어놨어 다시 시작하자 내가 언젠간 잡아 쳐놓는다 너 어머니 아버지 이제 다리만 잡수세요 우린 퍽퍽살 좋아해 평생 양보한 거 다 알아 아니야 정말로 퍽퍽살 좋아해 그냥 먹어 그래서 작가가 되게 유명한 사람이라는 거지 응 뭐 했는데? 열혈사자 나만 닥터 이사부 탁구왕 김제빵 등등 알아? 응 알아? 응 나도 알아 응 유명하네 맞네 건배 건배 짱 짱 존경받는 사람이 될 거야 큰 사람이 될 거야 내 힘으로 내가 갈 길에 끝도 없이 꽃을 깔아 그래 그 길만 걸을 거야 꽃길만 걸을 거야 하하하 하하하 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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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어 죽겠어! 역시 집은 가끔 와야 돼. 이렇게 맛없는 것도 이렇게 맛있잖아! 엄마, 나를 왜 나왔어? 너는 왜 나왔는데? 나야 엄마가 나왔으니까. 난 니가 나오니까. 그래? 그럼 이왕 낳는 거 잘 좀 갖춰서 낳지 그랬어? 이왕 나오는 거 준비 좀 잘해서 나오지 그랬냐? 아, 스트레스 풀려! 역시 집이 좋아. 자! 한 잔 하자! 한 잔! 한 잔! 하자 하자 하자! 짠! 아이, 아빠 술을 왜 바꿔? 안 먹은 거야. 못 먹으니까. 아, 맞다. 아빠 술 못 먹지? 우리 동생! 동생! 뭐야? 동생이! 미쳤네. 공시생한테. 학원에 이런 걸 들고 다니는 애가 있나. 없으니까 니가 해! 공시생이면 뭐! 뭐 명복 배틀면 안 되냐? 뭐 재졌냐? 어, 니가 나나 돈을 빼먹었냐? 국장을 농담했냐? 야, 야, 그만 먹어. 너 얼마나 먹는 거야. 왜? 왜? 왜 먹지가 못 참해! 많이 처먹었으니까! 왜 소리를 들어! 너는 속삭였냐, 이 년아? 화난 줄 알았지? 바보. 나 간다. 가서 더 먹을 거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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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잘 나가는데 난 자기 드라마 하나도 못 봤네. 아니, 그러기도 쉽지 않은데. 그럼 뭐 좋아하세요, 보통? 도깨비. 도깨비와 함께한 모든 시간이 눈부셨지.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눈부셔서 일어났네. 아니, 무슨 낮잠을 밤잠처럼 자요. 쟤 어릴 때부터 집에서 뒹구는 거 좋아했어. 왜 보통 애들은 밖에서 실컷 놀다가 지치면 돌아서 쉬었잖아. 그렇죠. 근데 쟤는 집에서 실컷 뒹굴다가 지치면서 나가서 놀았어. 그래도 밥 먹을 땐 들어와서 밥 먹죠. 아니, 뭐 밥 때가 따로 없지. 계속 배부른 상태를 유지하는 거구나. 빵빵하게. 어쩜 그렇게 잘 알아. 우리 진주랑 되게 친하구나. 엄마랑 되게 친한 거 같은데. 어, 친구 먹었어. 얘 되게 웃겨. 아닙니다. 누나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건 안 돼. 그렇죠. 안 따라가? 뭐 또 보게 되겠죠? 밥을 어떻게 남겨요? 자세가 좋아. 응. 자기 드라마 볼게. 또 놀러올게요. 또 올게요. 너 가난하지? 아, 내 막 쩔은 정도는 아니고. 동생 당신한테 하는 첫 질문이 너무 상쾌한데? 만난 주 얼마나 됐다고? 한 20일 정도 됐습니다. 너 지영이 좋아해? 사랑하는데요. 너 지금 주머니에 얼마 있어? 3천 원. 그거 다 지영이 줄 수 있어? 그럼요. 3억이면? 그것도 줄 수 있습니다. 그거 달라고 하지도 않아. 그냥 그런 마음만 있으면 돼. 상대가 그 마음 몰라주는 것 같으면 알아줄 때까지 표현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왜 이렇게 몰라주지 답답해하지 말고 초조하지 마. 어디 안 도망가. 네 마음 알고 있으면서 모르는 척하는 경우가 더 많을 거야.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거야. 이해하려고 하지 마. 네가 감히 이해할 수 있는 동물이 아니야, 여자는. 몽키, 네가 해야 할 것을 해. 최선을 다해. 돈 없는 거 쪽팔리다고 들키지 않으려고 하지 마. 남자로서의 자존심은 어차피 다 알고 있어. 감추려고 애쓰면 그 알량한 자존심이 지켜진다니? 천 원짜리 하드 하나밖에 못 사주는 거 미안해하지 마. 천 원짜리 하드 하나로 어떻게 재미있게 해 줄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게 훨씬 이득이야. 실패하면 그런 대로 귀엽고 성공하면 겁나 멋있고 그래. 너무 논리적이지 마. 네가 했던 지난 실수 끄집어내며 자기 잘못 감추려고 해도 이해해줘. 물리로 이기고 지고. 사랑하는 사이가 어떻게 그래? 누가 그거 몰라? 말이 안 되는 거 하여튼 좀 어때? 꼭 이겨먹어야 돼? 그냥 용서해달라는 말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 안아주면 돼. 사랑한다며. 언니, 제발 그만해. 귀에서 피가 날 것 같아. 화가 나도 당장 미워도 미안하다고 사과하지 않아도 그 말 들어야 속이 시원해지면 그거 사랑하는 거 아니야. 예뻐 보이고 싶어, 여자는. 미안해, 용서해줘. 다신 안 그럴게. 이런 말 하고 있으면 예뻐 보이지 않는단 말이야. 네 눈엔 그것도 예쁘다고 말하지 마. 그 말이 사실이 아닐 것 같아서 무서워한다고. 뭐하러 좋아하는 사람 무섭게 만들어? 그런 거야, 그런 거라고. 제발 모르지지마, 헤어질 거 아니면. 헤어질 거 아니면. 정말 헤어지려고 작정한 거 아니면. 좀. 좀 모르지 좀. 어머니. 어머니에겐 두 명의 딸이 있죠? 있죠. 애석하게도. 그중에 한 명은 미친년 같아요. 알아요. 그게 네가 아니라는 것도. 이리 이러면 어떡해. 야, 뒤집어 이제. 엄마가 해야 돼. 나 사람들에서 팍 다 불렀어. 잔치이다, 잔치. 어머니. 우리 딸내미가요. 작가님이 됐다오. 내가 다 불렀어. 바디피플. 엄마. 난 오늘 정말 많은 것들을 양보했어. 힘들겠지만 이번만큼은 엄마가 양보해줬으면 해. 정말이지. 정말이지 거기까진 못 견디겠어. 불러서. 나는 풍선들 할 거야. 참고로 망국기도 있어. 근데 몇 명 부른 거야? 여기 너무 좁은데? 엄마르칸 스타일로 간다. 서서한. 스탠딩 파티? 여기서? 그렇지. 윤석영 쪽은 캐스팅이 어려울 것 같네요. 왜요? 안 한대요? 그 채널에서 반대가 심하네. 아. 난 좋은데. 감독님도 어쩔 수 없는 간섭이 있구나. 그거 종종 벌어질 일이에요. 미리 겪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죠. 제 할머니 댁 마을 이장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손범수 감독입니다. 우리 진주 잘 부탁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장님. 작가님이 너무 잘하세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풍경이네요. 종종 벌어질 일이에요. 미리 겪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런 일 있었구나. 어머. 그걸 이제 말해? 언제 말해 그럼? 너가 살림을 안 해봐서 모르나 본데. 바쁜데 심심해. 그렇게 재미난 얘기는 바로바로 해줘야지. 엄마. 난 꽤 심각해. 야 그래도 잘 됐다. 환둥이도 잘 풀리고. 보고 싶네. 나 걔 좋았는데. 딸내미 심각하다니까. 괜찮아. 아니 심각해. 아니 나 괜찮은 걸 왜 또 엄마 마음대로 정해? 내 새끼 입에 밥 들어가는 모양새 보면 알아. 너 지금 괜찮아. 잘해 먹잖아. 잘 먹긴 뭘. 깨작되고 있구먼. 깨작되고 싶으면 젓가락으로 하든가. 숟가락으로 퍼먹으면 무슨. 얘 이래 안돼? 아 몰라. 신경쓰니까 배고파. 너 너보다 감독님 신경쓰는 거 아니니? 너 감독님 좋아하니?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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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래? 진주야. 나 살면서 두 번째 본다. 30년 전에 자연분만으로 내 뱃속에서 너가 나왔어. 그때 너 얼굴이 뻘개해. 그리고 지금 뻘개해. 어머 어머. 아빠한테 말해드린다. 아휴. 이게 왜 아빠한테 달려가서 할 말이야? 말할 일이야? 너가 세탁소 안 해봐서 모르나 본데. 바쁜데 심심해. 말해줘야지. 혁에 물었어. 혁에 물었어. 빨개진 거야. 그래 너 감독님 좋아해. 여보. 아휴. 내 말은 들어. 됐어. 미역국 끓여놓고. 면을 넣어버려? 맛있더라고. 애써 작업실 얻어놓고 여기로 출근하고. 외롭더라고. 애가 물러가지고. 굶으면 허기가 오고. 채우면 외로움이 오고.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제가 많이 배웁니다 언니. 오늘 저녁 7시. 방송국 앞 횟집으로 나와. 밥을 먹게. 이건 또 먹을까? 왜? 응. 나 또 밥 먹으러 나갈 것 같아. 뭐야? 뭐래? 밥 먹지? 어머어머어머 웬일이야? 뭘 웬일이야. 그런 거 아니야. 난 얘랑 이제 일적으로는 말고는 감정 없어. 그게 가능해? 응. 아주 가능해. 열심히 일하다 보면 잡생각 없어지고. 어렸을 때 안 될 것 같던 일도 지금은 돼. 그래서 지금 내가 좋아 난. 그래. 나도 언니 갖고 싶다. 그러니까 고작 서른이란 나이에 드라마 작가로 등극하시지? 너도 고작 스물여섯이란 나이에 경찰에 등극할 수 있잖아? 부담 주는 거야? 응. 그러지 마. 공시생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힘들어. 싫어. 엄빠가 너한테 드린 물리적, 심적 공을 생각해봐. 얼마나 대단한 걸 받고 있는데 부담은 안 받으려고 해? 부담 가져. 제발. 언니가 돈 대주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말하지. 엄마가 말하지? 아씨. 그 와중에 정환이는 잘 만나고? 아, 몰랐어. 아줌나. 왜? 자꾸 걸어. 걷는 게 좋다고 자꾸 걸어. 매일이 국토 대장정이야. 돈 없어서 그럴걸. 아. 그래? 응. 가난한 공시생들 밥도 서서 먹는대. 너도 그러잖아. 오늘은 언제까지 없는 거야? 돈은 계속 없는 거야. 응? 지금은 공부하니까 없는 거야. 그러다 다행히 합격했어. 공무원 했어. 안정적으로 월급 들어와? 그럼 결혼하겠지? 그럼 집 구해야지. 그게 네 집이야? 은행 집이야. 또 없는 거야. 그래도 성실하게 20년 동안 죽어라. 이래서 갚아. 근데 애가 있겠지? 애들이 대학 간대. 그럼 또 없는 거야. 착실히 일해서 애들 공부시켜. 근데 은퇴할 나이네? 또 없는 거야. 와. 인생에 그냥. 뭐 없는 거야 하네. 그나마 이게 성공 사례야. 널리고 널린 진짜 미극을 말해줘. 불쌍. 맛있게 먹자. 이거 귀엽다. 이거 어때? 예뻐. 신어봐. 언니가 돈 버니까 좋다. 나 그냥 일 안 하고 언니랑 살면 안 돼? 나 버틸 자신 있어? 없어. 공부 열심히 해야지. 응 귀엽다. 좋겠네. 정아는 사이즈가 몇이야? 75. 왜? 내 서버 개껏까지 사. 사줄 때 사. 같이 열심히 공부하고 같이 열심히 걸어야지. 짠하네. 이 가난이 싫다. 힘들면 잠깐 헤어지던가. 에? 보류하는 거지. 지금은 가난하니까. 이게 보류가 되는 거라고? 안 될 건 뭐 있어? 어이구 여유 있네. 사치 부리지 마. 나이든 주제에.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길어야 70년 아니야? 안 되겠다. 나 갈게. 가서 뽀뽀라도 한 번 더 해야겠어. 뭐? 어디? 정안이랑 뽀뽀하러 간다고. 빠이빠이. 뽀뽀만 해? 뽀뽀만. 아이구. 다리는 튼실하네. 아이 누님도 참 뭘. 내 것까지. 야. 우리 그래도 사랑하자. 응? 아 왜 그래. 자 가자. 걷자. 어디? 걷자고. 손 잡아. 응. 아 좋다. 나 오늘 안 들어가도 되는데. 모텔비 있어? 아니. 걷자. 응. 이제 먼지. 마스크는 내가 살게. 고마워. 사랑해. 나도 사랑해. 시험시험해. 몸 이상해. 갈퇴근해. 걱정마. 그리고 작업실에서 밥 잘 안 먹어. 자꾸 채원하면 버린단 말이야. 사 먹지 마. 밥만 하면 되는 거로. 아 그리고. 나 감독님이랑 만나기로 했어. 진지하게. 뭐? 뭔 소리야? 출근하면 감독님이고. 퇴근하면 남자친구라고. 그렇게 엄청난 일을 뭐 그렇게 툭 던져? 그게 뭐 엄청난 일이야?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어려운 결정이니까. 널 뭘 보고 만난다니? 내가 보기엔. 얼굴을 좀 보는 것 같아. 그럴 수가 있나. 고마워해. 데리고 집에 한번 와. 미안한데 밥이라도 먹여야 되겠다. 미안하다고? 안 끼지. 그러니까. 왜? 평생을? 아 그걸 모르겠네. 그냥 그게 당연하게 그렇게 된 건데. 왜 그게 당연하게 그렇게 된 건지는. 기억이 안 나네. 정말 한 번도 낀 적이 없어. 뭐 소리는 안 낼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아빠는 엄마 방귀 소리를 평생 들어본 적이 없는 거네? 그치. 아빠는 끼잖아. 그치. 아, 우린 옛날 사람이잖아. 껴봐. 어? 아빠 앞에서 껴봐. 다시 한 번 생각해보지? 네. 다시 한 번 생각해보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라 하셨습니다. 아, 네. 저희가 지금 같은 일은 하고는 있지만 지장 없도록 잘 처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때 보여? 가해자와 피해자로 보여. 내가 가해자구나? 물론이지. 고마워. 제가 할게요, 가해자. 제가 한 번 사랑의 가해자가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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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나 반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주 씨 어렸을 때 맞을 짓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아버님 편이니까 또 별로 안 맞았을 것 같기도 하네요. 엄마한테 맞았지. 많이 맞았어. 아, 그럼 맞고도 정신을 못 차린 케이스군요. 아홉 살 때든가 엄마한테 돼지게 맞고 나서는 짐가방을 싸더라고. 네. 그래서 내가 야, 가출하게? 그랬더니 그렇대. 네. 맞고는 못 살겠대. 그래서 내가 날도 추운데 이왕이면 맞을 짓 안 하고 그냥 집에서 사는 게 낫지 않겠냐? 네. 그랬더니 맞을 짓 안 하고 살 자신은 없대. 명확하네요. 그래서 가출을 했어요, 아홉 살에? 응. 두 시간 만에 집알로 들어와서는 또 맞았어. 표정이 딱 그려지네요. 재밌다. 약간 청개구리였나 봐요, 그쵸? 엄마. 응? 껴봤어? 뭐? 그거? 껴봤지, 열심히 껴봤지. 뭘 열심히 시키나? 뭘 열심히 시키나? 아니, 사람이 방귀를 깨는데 이거 너무 반응이 없으니까 그럴 일은 아닌데 뭔가 서운하대. 이게 인생이겠니? 너 때로... 아아... 아아... 나중에는 오키가 생겨서 없는 방구까지 만들어서 꼈어. 그걸 뭐? 만들어서까지? 그 정도로 꼈으면 어디 속 안 좋냐? 아니면 화났냐? 그런 거라도 물어봐주는 게 정상 아니야? 에이, 너무 깊이 빠지는 거 같아. 맞아. 아주 깊이 빠졌어. 네 아빠가. 응? 그렇게 며칠을 껴대다가. 왔어? 술도 못 마시는 양반이 한 잔 걸치고 와서는. 에이. 뭐야? 예약했어? 우리 약속했잖아. 애들 다 시집가면 시골 내려가서. 우린 자연인이다 하고 살지고. 근데.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우린 자연인이다 가 아니잖아. 나는 자연인이다. 나. 너 없으면. 의미 없다 그거. 아, 얼마 전에 아빠 친구 부인이 암으로 죽었는데 그렇게 방구를 끼고 냄새가 독하고 그러더래. 병 생긴 것도 모르고 구박만 했다고. 아이씨. 방구 몇 번 꼈다가 죽음을 논하게 될 줄이야. 아이씨. 아이씨. 우리 나이가 그렇잖아. 야. 야. 그냥 끼고 살아. 우리 볼 거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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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